안녕하세요 매일 달리는 남자 메달리스트의 메달남 입니다 자 2022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오늘 지금 쟤는 법화상 정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영하 11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하 11도 오늘 또 일출을 찍을 수 있으면 또 일출을 보기 위해서 그런거구요 정말 또 이 새해에 새로운 각오로 또 한번 2022년에는 꼭 꼭 서브스리 달성을 서브스리 달성을 하는 그런 해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멋진 일출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하늘에는 지금 별이 보이진 않고 있는데 어쨌든 정말 멋진 일출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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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에 감각이 없어 내 손 아니야 이걸로 보면 뜨는 것 같아 저걸로 보면 안 뜨는 것 같아 안경을 써도 안 보이냐 안경 맞추러 갈래? 저걸로 보면 뜨고 있어 저건 왜 저래? 구석 때문에 그러네 구석이 아니지 누가 찍어? 어디있어? 여기? 아니 해가 한 사람이 좋은 걸 공유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찍은 사람이 오 뜬다 뜬다 오 오 오 오 오 사람이 잘 possess nie 시야 가 새해가 밝는다 저기 새해가 밝는 데 copy 진짜 뜨는데? 하이 thanked 소원이나 빌자 아 뭐야! 진짜 이제 봤자 했냐? 눈물이나 치우는 애 없어있는데? 어떻게 해요? 이게 뭐야? 야 씨X 혜똥! 한 번만 말해 한 번만 다 아니까 다 올라왔어 배는 너가 오늘 하루종일 떠 있을 거야 활동하는 시간에 다 올라왔어 너 눈 아픈데 이제? 야 너 손이 시려 한 번만 형 교부신장으로도 맞아 야 사진 하나 찍고 가자 단체라지 단체라지 야 왜 찍자? 저기 볶아나는 저거 볼맹이 신발 손빵 안아도 힌트 잘 좀 찍어봐 세로로 찍어 세로 아 세로? 다 상당하게 아이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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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 뜨다 마냐? 아 두규어 두udo 지금 한 오번째 그대로 봤자 어떤 뜻이야? 네 이제 서서히 날이 밝아 오고 있구요 저는 이곳에서 잠깐 운동을 좀 하고 일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